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2번 문제 문자와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할 예제는 화면과 같은데요. 먼저 작업 순서를 한번 짚어보면요. 새 도큐멘트를 만들어서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이아웃에 맞는 안내선도 표시를 해줘야 되고 작업 규칙에 따른 파일명, 파일 형식, 버전도 지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배경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타원과 별을 사용해서 패스파인더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해 모양에는 브러쉬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는 브러쉬가 두 개 적용됩니다. 해 오브젝트에 적용되어 있고요. 플라워 페스티벌이라고 쓰여져 있는 글자 아래에 있는 이 리본 모양 브러쉬도 바로 브러쉬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변형하는 방법을 보실 텐데 만드는 과정에서 회전 도구 사용할 거고요. 변형할 때 스케일도 같이 사용을 해줄 겁니다. 하단에 브러쉬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고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 살펴볼 거고요. 상단에 있는 문자 오브젝트 있죠. 문자 오브젝트는 문자 상태에서 벗어나서 일반 오브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파인더 사용해서 그림처럼 화면처럼 변형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비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드랍쉐도우 이펙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펙트 적용한 후에 최종적인 저장까지 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파일에 New를 클릭합니다. 유니츠 단위는 밀리미터인지 확인하시고요. Width는 100, Height는 80mm, Color Mode는 CMYK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Ctrl-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해주십시오. 시험지 출력된 상태를 보시면 눈금자 부분까지 캡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눈금자의 간격 고려하셔서 여러분이 안내선을 배치해 주시는 겁니다. 이 룰러, 눈금자로부터 화면으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눈금자 표시를, 안내선 표시를 해주십시오.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Ctrl-S를 눌러줍니다. 자 저장 경로는 넷피시 문서가 됩니다. 자 이 경로에 저장을 해주십시오. 답안 전송하는 경로도 이 경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할 때부터 해당 경로에 연습을 하셔야 실수가 없겠습니다. 자 gtq 폴더는 여러분이 만들어서 진행할 거고요. 시험장에는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성명, 그 다음에 문제번호 순으로 여러분이 입력을 하실 거고요. 수험번호는 시험 접수한 후에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파일 형식, 일러스트레이터,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에서 버전을 설정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버전은 여러분 PC에 설치되어 있는 또는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에 따라서 달리 표시됩니다. 우리 교재 일러스트레이터 CC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작업 진행하시면서 수시로 Ctrl-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번째 타운과 별, 해 모양의 오브젝트를 그려서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스 툴을 선택합니다. 자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Alt를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클릭 지점이 원의 중앙이 돼서 정렬이 됩니다. 자 위스는 60, 하이트는 75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휠 칼라 설정하기 위해서 컬러 패널 확장해 놓으시고요. C는 10, Y는 30을 설정하고 스트로 칼라는 구별을 하기 위한 칼라로 설정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Start 툴을 선택해서 그려볼게요. 자 별 툴입니다. 드래그 할 때 기본 값은 포인트가 5개인 별이 그려지는데요. 여러분이 드래그 하는 동안에 마우스 키보드에 아래쪽 방향키, 위쪽 방향키 눌러주시면 왼쪽 버튼 떼지 마시고요. 이렇게 포인트 개수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옵션을 지정할 땐 대화 상자를 띄워서 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키보드의 아래쪽 방향키 눌러서 포인트가 4개인 별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려진 별은요. 회전하고 크기 조절하면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도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미 포인트는 4개로 맞췄기 때문에 드래그 하면서 이 앵글 각도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원과 겹치도록 두 개의 별을 그려서 위쪽 그리고 왼쪽에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서로 겹친 부분이 뚫리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패스파인더 패널이 바로 열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에 합치는 명령이고요. 겹쳐져 있는 앞쪽 오브젝트 빼는 거죠. 겹친 부분 남기는 거죠. 네 번째가 뭐예요. 익스클루드라고 해가지고 겹친 부분을 뚫어주는 명령이 되겠죠. 그죠. 서로 겹쳐있는 부분을 투명하게 뚫어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때 스트로크를 넌으로 설정해서 완료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킹 눌러서 작업 도큐멘트 외부를 클릭한 후에 선택을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를 적용할 때 미리 선택을 해제해 주셔야 선택된 오브젝트에 브러쉬가 적용되는 일이 없겠죠. 네 선택 해제해 주셨고요. 자 상단 컨트롤 패널에서 하셔도 되고 오른쪽에서 브러쉬 패널 클릭해도 됩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브러쉬는 차콜인데요. 차콜 브러쉬는 어디에 있냐면 아티스틱 언더바 초코 차콜 펜슬에 있습니다. 자 이 세부 경로는 이전에는 세부 경로를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부 경로 제시하지 않고 브러쉬 종류만 출력 형태 옆에 지시되어 있고 색상 그 다음에 두께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항목에 어떤 항목에 이 브러쉬가 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평소에 잘 익혀두셔야 시간 단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버에 보시면 스트로크에 브러쉬 이름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브러쉬를 찾는 방법도 있고요. 자 얼른 구별이 안 될 때는 브러쉬 패널 상단 옵션 누르셔서 리스트 뷰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조그만 아이콘화 되어 있고요. 옆에 브러쉬의 이름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브러쉬 이름을 보고 빠르게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차콜 브러쉬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해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들어가시면 정원이 되겠죠. 자 브러쉬를 불러왔지만 여러분 보시면 바로 적용은 페인트 브러쉬로 그렸을 때 바로 적용이 되고요. 일반 오브젝트 그렸을 때는 여러분이 브러쉬 패널을 열어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의 색상 브러쉬는 어때요? 이 스트로크의 색상으로 지정되는 건 아시겠죠? 네 M은 50 Y100으로 할 거고요. 네 M 50 Y100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 두께는요. 0.5 포인트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그려졌네요. 그리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가장자리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브러쉬의 왼쪽 모양과 오른쪽 모양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열린 패스를 그릴 때는 시작 지점이 왼쪽 모양이 될 거고요. 끝나는 지점이 오른쪽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용해서 그려줄 때도 안쪽이 도톰하고 밖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그리게 되면 어때요? 전혀 반대의 상황이 되겠죠. 그죠? 네. 이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브러쉬 적용된 오브젝트 선택하고 가로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할 오브젝트 라인 세그먼트로 그린 바깥쪽 오브젝트 수직선 선택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툴로 회전을 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때 회전의 중심축은 아래에 배치한 원의 중앙이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 오브하게 되면 스마트 가이드 뷰에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만 컨트롤 Y를 했을 때도 어때요? 이 원의 중심은 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마우스 맞춰서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알트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알트를 클릭하게 되면 클릭 지점이 변형의 축 즉 회전의 중심점이 되겠고요. 중심축 그리고 대화 상자가 띄워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원하는 앵글 각도 조정하시고요. 입력한 후에 카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반복적인 변형은 컨트롤 D입니다. 완성이 되는 모양까지 컨트롤 D를 눌러서 여러분이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D 상태에서 자 윤곽선만 보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요. 나머지 오브젝트의 면 색상에 방해를 받지 않고 선택도 가능합니다. 자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엔 꽃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어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요. Shift 툴을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정원에 필 칼라 지정하시고요. 스토로 칼라 넌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꽃잎 형태의 정원을 활용해서 변형할 텐데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을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아래로 이동을 해주십시오. 자 이동할 때 한 번 눌렀을 때보다 10배수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누른 채 방향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요. 선택된 고정점을 축소해 줍니다. 그러면 이 핸들이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어때요? 모양이 변형이 되겠죠? 하단 고정점을 변형해 줬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가운데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약간 확대를 해줄 겁니다. 자 스케일을 더블 클릭해서 105%를 지정하고 패스를 확대합니다. 자 그런 다음 가운데 중앙의 오브젝트와 정원과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를 눌러서 중앙에 정원을 그려줍니다. 정원은 시프트를 알트와 시프트 눌러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떼주시면 됩니다. 중앙에 정원을 그려서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꽃잎 중앙 부분에도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요. 가로 가운데 정렬, 얼라인에서 설정을 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중간을 잇는 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연결하는 사각형 하나 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얼라인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상단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이 오브젝트가 회전하면서 복사가 되면 되겠죠. 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회전의 축을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컨트롤 Y 눌러서 아웃라인 상태에 전환해서 보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중앙에 정원의 중심점에 클릭합니다. 자 대화 상자를 띄울 땐 알트 클릭하시는 거고요. 지금 90도 회전해서 복사할 거예요. 그러면 쉬프트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해서 이렇게 회전의 축을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화살촉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드래그를 해서 회전합니다. 이때 쉬프트 눌러주시면 45도에 툭툭 끊어지는 느낌으로 스냅이 걸립니다. 자 90도 회전됐을 때 알트까지 같이 눌러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뗀 후 키보드는 나중에 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컨트롤 D, D 두 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중앙에 동일한 색상의 오브젝트만 선택해서 여러분이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해 주시면 어때요? 선택적 해제도 가능합니다. 네. 클릭해서 이제 새롭게 합쳐진 오브젝트는 어레인지 할 필요 없이 맨 앞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꽃잎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부 꽃잎의 모양을 변형할 겁니다. 자 위쪽 꽃잎 형태의 상단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에 위쪽 화살표 눌러서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쪽 꽃잎만 변형을 해 주신 후에 이 꽃잎을 다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G로 그룹을 설정하시면 선택하고 변형하는 데 편리하겠죠. 네. 자 스케일 2를 더블 클릭해서 70%로 축소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한번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 Y 했을 때 3개의 꽃잎 꽃 모양이 겹쳐 있는 게 되겠죠. 네. 반복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꽃잎 모양 오브젝트를 이제 각각의 위치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작은 꽃잎의 배치 그 다음에 중간 꽃잎 배치 자 중간 크기의 꽃잎을 선택하고요. 자 쉬프트 눌러서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회전 상태로 전환됐을 때 쉬프트를 누르면서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작은 꽃 꽃잎 모양도 선택하시고요. 이것은 반시계 방향으로 쉬프트 눌러서 회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형된 꽃잎의 방향이 어딘가를 보시고 회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회전해서 배치하실 거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색상이 바뀔 부분 있죠. 네. 안쪽 꽃을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색상을 각각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은 C70M100입니다. 그리고 하단 가장 작은 꽃은요. 선택해서 흰색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고요. 자 배경 오브젝트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선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리본 모양 브러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제해 주고요.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리본 형태의 브러쉬는요. 데코레이티브에 있습니다.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배너스 앤 실스를 클릭합니다. 자 추가 브러쉬 패널 불러드렸을 때 여러분 이 브러쉬는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여기에서는 배너 5입니다. 배너 5를 클릭합니다. 출력 형태 보시고 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도요. 여러분이 브러쉬 모양 보시면서 진행하실 텐데요. 자 이 뾰족한 부분 있죠. 리본 형태가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드래그 방향이 달라집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수평선을 그릴 텐데요. 자 쉬프트를 누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브러쉬는 여러 번 불러지면은 이렇게 기본 브러쉬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예제랑 방향이 다릅니다. 그죠? 어 이렇게 해서 뭐 돌리거나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뭐 그런 방법 쓰실 수도 있겠지만요. 자 이때 반대 방향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 쉬프트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클릭 자 우리 예제랑 동일하게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리본 끝 뾰족한 부분이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그려지는 패스의 시작점이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 명확하게 구별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길이가 조금 모자라거나 짧거나 길 때는 또 여기 배치 관계가 또 달라지겠죠. 그죠? 그린 다음에라도 여러분이 이 패스의 끝점, 양쪽 끝점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요. 이렇게 전체 길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두께는요. 두께는요. 1포인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너 브러쉬는요. 여러분 스트로크 칼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칼라 지정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에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릴 때는 펜툴로 그리시면 되겠죠. 네 펜툴 선택합니다. 자 스트로크 칼라는 구별되는 칼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스트로크 칼라는 나중에는 투명하게 바뀝니다.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투명하게 바뀌기 때문에 스트로크 칼라는요. 구별되는 칼라를 설정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툴 선택하고요. 자 글자의 아래쪽 모양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캡슬락이 눌러있을 땐 X자로 보입니다. 자 캡슬락에 불을 꺼주시고요. 자 펜툴 모양일 때 펜 모양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진행하세요. 펜 옆에 모양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확인하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열린 곡선의 패스를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타이틀 꼭 누르시면 세 번째 타입 오너 패스 툴이 나오죠. 타입 오너 패스 툴로 글씨를 입력하는데 패스의 시작된 지점 있죠. 시작점 왼쪽 끝에 마우스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때도 클릭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글자가 잘려 나오기도 하고 미처 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해 주세요.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펼쳐놓으십시오. 자 영문일 때는 에리얼체나 타임즈체입니다. 자 폰트에 TIM 입력하시면 이렇게 완성형으로 폰트가 힌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타임즈 뉴로만 볼드니까 자 방향키 내려서 엔터 해주시면 되겠고요. 글자 크기 설정하겠습니다. 20포인트입니다. 20포인트 지정해 주시고 자 중앙에서부터 입력되게 하겠습니다. 이 패스 상에 중앙에서부터 글자가 좌우로 퍼지게끔 분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라인 센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은요. 자 필 칼라는 M70 Y70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플라워 페스티벌을 입력해 줍니다. 이때 설정 다 맞추고 입력을 했는데 글자가 끝부분이 안 보인다거나 이럴 때는요. 여러분 패스가 너무 짧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패스를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다이렉트 셀렉션 사용해서 패스선을 좀 길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패스 그리고 중앙에 배치되도록 패러그래프에서 얼라인 센터를 했어요.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글자의 위치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라고 하시면 선택 도구로 셀렉션이나 다이렉트 셀렉션 상관없습니다. 글자 중간에 이 수직선에 마우스 올려놓으면 이 표시가 됩니다. 이때 좌우 드래그 하셔서 위치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장하시고요. 이제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오브젝트는 15% 쿠폰이라고 하는 이 문자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죠. 지금 보시면 위 아래 이 라인이 지나간 듯이 어때요? 이 부분 면이 분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 오브젝트에는 에리얼 볼드체를 활용한다 이렇게 나오지 몇 포인트로 설정해서 어떻게 변형하시오? 이런 지시는 없습니다. 고로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최대한 동일하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입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 했을 때 나오는 캐릭터 패널에서 a ri ariel 볼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를 지정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입력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15% 대문자죠? 자, 그러니까 좀 전에 가운데 정렬로 지정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얼라인 랩트 하게 되면 이제 글씨 이렇게 보일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15라고 하는 글자는 유난히 더 크죠? 그렇죠? 네, 크리에이터 아웃라인 한 다음에 크기 변형하셔도 되고요. 여기 문자 속성일 때 미리 하셔도 됩니다. 저는 문자 속성일 때 15만 블럭을 이렇게 잡아서 50포인트로 크기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크리에이터 아웃라인이 딥드, 비활성되어 있죠? 네, 글자 입력하고 크리에이터 아웃라인 하실 거면 컨트롤 눌러서 일반 오브젝트 선택하듯이 선택하고 크리에이터 아웃라인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단축키 쉬프트 컨트롤 5 눌러주셔도 되고요. 자, 부분만 선택해서 크리에이터 아웃라인 할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자 입력하고 일반 오브젝트로 확장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 글자의 힐 칼라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는 100, M은 60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선택 도구로요. 자, 크리에이터 아웃라인 됐을 때 역시 그룹으로 얘가 인식이 되고 있죠? 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격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격리 모드에 들어와서 글자의 배치를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1과 5는 너무 떨어뜨려져 있어서 2를 선택하고 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격리 모드 상태에서 면을 분할할 선, 라인 세그먼트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 그릴 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아, 퍼센트도 위쪽으로 옮겨주셔야죠. 자, 구별되는 칼라 해주시면 되겠고 퍼센트도 위쪽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분리되는 디바이드 할 때 면을 분할하는 이 선은요. 충분히 겹쳐지도록 충분한 길이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쿠펀도 이동해서 배치를 할 거고요. 자, 여기에도 수평선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배치해주시고 구별되는 선 칼라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위로 올라오면 되겠네요. 쿠폰 글자가 조금 더 위로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A 하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 클릭해서 이제 어때요? 상단에 분리된 상단 오브젝트만 선택을 해야 돼요.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리된 상단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요. 방향키 위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경계 부분이 조금 물렸네요. 다시 디바이드 전 상태로 불려서 진행할게요. 컨트롤 Y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선택 컨트롤 A입니다. 디바이드 클릭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쪽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자, 위로 위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아래쪽 분리된 오브젝트도 선택해서 아래로 네,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상단 오브젝트 놔두시고 중간에 이제 분리된 오브젝트들만 선택해서 색깔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때 이렇게 쉐프트 누르면서 클릭해 주십시오. 중간에 이렇게 닫힌 패스가 있을 땐 이 부분도 색깔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C는 70 Y는 80 네, CY 80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아, 이것이 선택이 안됐네요. 하단 쿠폰의 하단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의 색상은요. C, M, Y 각각 10, 100, 50을 입력합니다. 자, 이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위쪽은 쉐프트 누르면서 클릭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그리고 아래는 드래그를 했습니다. 네, 이때 디바이드 과정에서 이렇게 알파벳 O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운데에 닫혀있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요. 유도 수평선 때문에 닫혀져 있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서 이렇게 색상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글자, 문자 오브젝트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비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펙트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자, 완성된 예시에서 보시면 나비 형태 지금 회전되어 있는 상태로 이펙트 적용되어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상태로 그리시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반듯하게 돌려서 나비 형태의 몸통 부분이 수직이 되게끔 돌려놓고 제작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제작을 하고 나중에 회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비 모양 오브젝트 만들어보죠. 자, 몸통 부분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틸로요. 작업 도큐멘트에 드래그해서 정원, 그리고 크기가 다른 타원 두 개를 만듭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정원은 자, 얼굴 부분이 되겠죠. 정원을 하나 그리고 그리고 타원을 중간에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그려주시고요. 얼라인에 센터 정렬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배치를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자, 몸통 부분 이 부분을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형할 거냐 자, 왼쪽 고정점 선택하고요.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이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회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전 도구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회전의 정도 조정해서 서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날개 부분을 만들 거예요. 날개 모양 만드실 텐데 펜툴 사용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네, 펜툴을 사용하겠습니다. 펜툴로 닫힌 패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캡슬락에 불이 들어와 있을 땐 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초반에 여러분 펜 기능 다양하게 익히실 때는 캡슬락을 꺼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개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려줍니다. 처음에는 클릭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해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날개 형태를 그려주세요. 자, 아래쪽 날개 형태에 의해서 어때요? 위쪽 부분은 살짝 겹쳐지는 게 있죠.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만 명확하게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테두리에서 밖으로 명확하게 형태가 노출되는 부분만 명확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겹치는 부분은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셔도 돼요. 네, 컨트롤 눌러서 자, 그려놓은 패스에 점, 선들은 편집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편집해주시고 해당 칼라 명칼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위, 아래 면이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디바이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선택 컨트롤 눌러서 그리고 도큐멘트 외부 클릭해서 해제합니다. 그리고 다시 펜툴 사용해서 분리되는 선 칼라로 구별되는 선 칼라로 따로 지정을 하시고요. 그려놓은 날개 형태라 충분히 겹치도록 선을 그려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 할 때 선은요. 여러분 밖으로 충분히 나가도록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끝 지점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면하고 겹치지 않은 선들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클릭하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했을 때 어때요? 안쪽 오브젝트 분리된 거 확인 가능하시죠? 네, 자, 이곳에 이제 그라디언트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는요. 그라디언트 패널을 열어서 편집 상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그라디언트는 리니어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리고 왼쪽 컬러스탑 더블 클릭해서 컬러스탑의 색상값은 MYK 각각 60, 100, 10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도 컬러스탑 더블 클릭해서 MY30, 100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여기에 K값만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옵션 누르셔서 CMYK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니어 선형 그라디언트 적용할 거고 그라디언트 앵글은 0도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하단에 있는 날개 모양도 여러분 동일한 방법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하단의 날개는요. 외곽을 먼저 그린 다음에 축소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얘는 이렇게 분리가 된 거고요. 하단 오브젝트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펜툴로 이렇게 모양을 그려 넣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안쪽 오브젝트는요. 스케일을 사용해서 조정을 해본 겁니다. 스케일 툴 클릭하시고요. 자, 축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트 누르고 나비 아래쪽 날개 위 여기 고정점 있죠? 여기 알트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축이 돼서 대화 상자가 열리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유니폼 85% 설정하고 카피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새로운 오브젝트가 이렇게 축소된 상태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각각 이제 색깔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정원을 크기가 다른 정원을 다섯 개 그려서 날개 부분에 장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정원 그리는 거는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는 건 다 아시겠죠? 네, 자, 선택 해제 하시고 다시 쉬프트 누르면서 크기가 작은 정원 그려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쉬프트는 끝까지 눌러주십시오. 네, 그리고 색깔 필 칼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복사해서 여러분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크기 조정하셔도 돼요. 네, 직접 드래그해서 그리셔도 되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편한 방법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비의 날개 부분을 완성을 해서 네,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해줄게요. 네, 자, 이제 더듬이 부분은요. 열린 곡선 패스로 그린 다음에 자, 색상 지시에서 선이 아니라 면이다 그러면 어때요? 선 속성을 면으로 확장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듬이 부분 열린 곡선 패스로 그려줍니다. 펜툴을 선택하시고요. 네, 스트로크 컬러만 지정을 해서 클릭하시고요. 네, 드래그 해서 그리시고요. 자, 여기에서 드래그했던 이 앵커 포인트 이 지점에 마우스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핸들 한쪽 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열린 곡선 패스 여기에 그려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신 후에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조종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대한 가깝게 회전도 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끝부분에 뭉뚝한 정도는요. 패스의 모양에 따라 이제 이게 달라집니다. 네,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이 커브가 얼마나 꺾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해서 그린 패스의 끝지점 이 부분을 지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리미트라고 되어 있는 값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뾰족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예제 보는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뭉뚝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자, 이럴 때는 뭐 면으로 전환한 다음에 잘라내나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선의 속성 활용해 보시면 이 리미트 네, 이렇게 조정하시면 그 부분이 달라지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려지는 이게 접혀져 있는 꺾이는 모서리의 각에 따라서 이게 설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록해서 면의 속성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나비 형태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림자 효과 적용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완성된 나비 모형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펙트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진행하십시오. 자, 이펙트 메뉴 클릭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를 보시면 드랍 섀도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드랍 섀도우를 여기서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출력 형태랑 다른 형태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브젝트마다 이렇게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가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모여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이 되고 이펙트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그룹 설정을 해주십시오. 컨트롤 G 눌러서 그룹 설정을 해주신 후에 이펙트 적용합니다. 자, 이펙트는요. 프로포티스 FX 눌러서 바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여기에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클릭 가능하시죠. 아까랑 어때요? 적용의 정도가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X, Y옵셋은 2.42mm를 불러 번지는 정도는 1.74를 적용했습니다. 자, 이 값은요. 여러분이 프리뷰에 체크해 놓고 최대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위로 아래로 내리면서 값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앵글 조정하시면 되겠죠. 네.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그리지 마시고요. 회전된 상태 그리지 마시고요. 반듯하게 그려서 회전해 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도로 회전해서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하시면 자, 나머지 오브젝트랑 이제 한꺼번에 보시면서 레이아웃 설정해 주시고요. 자, 안내선 가리게 해줍니다. 컨트롤 세미콘 눌러서 안내선 가리게 해주시고요. 손 도구를 더블 클릭하면 현재 창에 맞추기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셔서 전체적인 레이아웃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위치 수정할 일이 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번 더 보십시오. 네. 네. 자,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에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장 경로 넵피시 문서 gtq 그리고 파일의 이름 파일 형식 확인해 줍니다. 저장하시고요. 저장, 이미 저장된 경로에 더 퍼시 유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반드시 눌러야 돼요. 자, 그리고 버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서 다반전송 프로그램 이용해서 문제 하나 완성하고 나면 바로바로 전송을 해 주십시오. 어,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해야죠.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송된 게 감독관 PC에서는 데이터가 완료된 데이터로 표시가 될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